잠깐, 지금 아니에요. 어? 지금 아닌데? 태권도 끝났잖아요. 뭐해요? 저 끝났어요. 우리들의 남짓 때 그때 나태주 오빠한테 져서 이번에 태권도랑 복수를 해보고 싶어서 준비했어요. 복수의 칼라를.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뭐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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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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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동생들 아니야? 뭐야, 뭐야, 나태주 능력이야. 뭐야? 우리 애들이야. 아는 사람이지. 우리 애들이잖아, 우리 애들. 같은 팀? 같은 팀이잖아.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 아, 이거 뭐야. 야, 니네 뭐해. 이렇게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딘지 못해. 나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뭐야. 됐어.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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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